난 지금 하늘을 날아다니네 기분이야 넌 절대 모르네 이렇게 믿은 이 문제는 알려주고 싶어로 이해할 수 없을 거야 cause I'm a different type 오늘 나의 스타일 캐주얼 이랬만이긴 so silly nigga 모자 쓰고 싶은데 쓰기 싫어 계속 대충 비기 딱 하길 걸쳐 놓고 밖에 나가 길거리 걸었지 이어폰 귀에 꼽아 노래 들었지 Oh yeah 춤이 절로 세상이 내 거 같은 느낌 쩔어 Feeling like a dream get 쩔어 다 가진 것 같은 기분 들어 근데 이게 꿈이라기엔 난 살고 있어 지금 여기에 내가 빈지 너 오빠의 전화번호 알지? 뭐 좀 더 동대되마냐 그럼 깨진다면 마냥 난 살고 있어 지금 여기에 달 위에 뵌 피카소가 몸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도 알고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 엘리카버드 니키 야름스키 집어 삼켜버려 난 이걸 어떻게 설명해 난 그냥 이 그사람 예술가인 느낌 그래서 여기에 다 뵐김 시적 호요옥킹 난 파킹 난 쇼킹 하는 생각도 잠시 너네들 뵈피 다 하는데 다 해 지 요 요 요 남생 여기서 자격지신 느낀 사람들은 나를 묻고 반대로 그건 놓았고 내 심리학 자격증도 땄어 너무 부담 갖지 말아 두 개 별게 없어 그러면 너도 알고 달리에 땐 피카소가 몸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도 알고 지금 여기에 엘리카버드 니키 야름스키 집어 삼켜버려 나 이걸 어떻게 설명해 난 그냥 이 그사람 예술가인 느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